조지아 공화당 주 하원 지도부는 주 소득세율을 낮추고 표준 공제액을 인상해 연 10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제안 상정했습니다. 이번 소득세율 조정 제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. 스티븐 기자입니다. 이번에 상정된 조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의 누진 소득세율을 최대 5.75%에서 고정 5.25%로 인하는 것입니다. 또한 표준 공제액을 개인 2,700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부부의 경우 7,400달러에서 2만 4천 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데이빗 랄스톤 주 하원 이장은 조지아주를 성장과 번영하는 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잉여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주길 원한다며 이번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. 한편 이번 소득세율 조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하 기록입니다.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.